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은 절대 죽어도 아니라고 하지만 왠지 구린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글쎄 인간이 나 몰래 우리 신혼집에다 애 딸린 여사친을 재우다 걸렸거든요. 근데 뭐? 너무 불쌍해서 그런거라고? 인간아 니가 그 아이 아비는 아니고? 원지 신혼집이 비어있던 사이에 저 몰래 여사친을 재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서른 그리고 예비 남편과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예비 신부죠.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미친 일이 터졌는데 이 그지같은 것들 조지기 전에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 써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목처럼 저희들 신혼집에 여사친을 재워준 사건인데요. 참고로 이 집은 남친이 작년부터 혼자 살던 집이고 저랑 신혼집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뒤에 제 짐 다 옮겼고 본격적으로 동거를 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남친이랑 저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피곤하지만 서둘러 캐리어 풀고 방 정리를 하는데 아? 아니 이게 뭐야? 침대 밑에서 뭔가 살짝 반짝거리길래 봤더니 아기들 전용 과자 봉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떡볶 같은 거. 이게 일반 과자가 아니라 어린 아기가 먹는 이유식 과자 아시죠? 아마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게 툭 튀어나왔고. 뭐야?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라도 들었던나 싶어가지고 남친한테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없던 사이에 이 집에 누가 들어왔다 갔나봐. 당장 경비실에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복도 CCTV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랬더니 그제서야 이 그지같은 인간 저한테 지각 거짓말했던 거 아니 저를 속였던 걸 실토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본인한테 굉장히 오래된 여사친이 한 명 있고 이 여자가 저희 집 근처에서 동창회를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제주도에 있을 때 말이죠. 듣기로 이혼했고 혼자 애를 키우면서 사는데 그날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어린아기를 데리고 모텔을 갈 것도 아니고 해서 남친한테 야 니네 집 혹시 방 비냐? 이렇게 물어온 거고 거기다 이 인간은 어 방 비어 편하게 자고 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행가고 없다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속인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안 한 거랍니다. 아니 그게 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좋아 그럼 왜 말을 안 한 건데?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왜기는 자기가 화를 낼까 싶어서 말을 못한 거지 지금도 봐봐 바로 화내고 있잖아. 이지랄. 야 더 할 말 있냐? 이랬더니 아니 걔가 그냥 홀몬도 아니고 어린아기까지 있는 데다가 당장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딱 하루만 자고 가라고 한 거야. 불쌍하니까 아마 걔도 미안해서 거실에서 잤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데 거실은 개뿔? 아니 아기 과자 봉지가 침대 밑에서 나왔다고 먼 거실이야. 그리고 저는요. 하루고 이틀이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 신부인 차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지 여사친을 재워준 거 이런 거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거기다 물증은 없지만 이 여자 분명 저희 침대도 쓴 거 같거든요.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니 그 여사친이라고 하는 여자도 진짜 웃기는 게 이혼하고 아기를 혼자 키우면 조용히 육안에 할 것이지. 여기 잘 데도 없으면서 굳이 아기를 데리고 동창회 참석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을 차 마시질 않나 그걸 넘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사친 신혼집에서 잠을 자는 게 정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 지금 이 일로 저는 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닫게 자버렸고 그래서 끝낼 때 끝내더라도 모조리 다 엎어버릴 겁니다. 그렇기에 그 여자한테도 연락해서 난리를 칠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재워달라고 말을 하는 여자도 그렇고 그걸 또 재워준 남자도 그렇고 저는 다 똑같은 여놈들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 꼭 써주세요. 댓글 1번 이거 여사친 아니고 여색친이다.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애 아빠 집에서 잠을 잔 건데 그게 뭔 죄라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끌 끌 댓글 그러네 비록 남자가 유전적인 애 아빠는 아니라 해도 나중에 뭐 애 아빠 노릇해줄 것 뻔해. 결국 뭐다 애 아빠 맞다 이거지. 2번 저 여자 남편한테 이혼당한 이유가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애 아빠는 누구다? 바로 방을 내어준 쓴이 남친이다. 3번 그 어린 아기 스스로 침대 밑에 과자 봉지를 뒀을 리는 없고 그 여자가 일부러 분란 일으키려고 넣어둔 거 아닌가? 그 댓글 이거지. 남자한테 집도 있으니까 그 여자랑 파혼하고 자기랑 잘해보자 이거 아니냐고. 2번 뭐 아니 지가 가지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특유의 질투로 나는 이혼당했는데 그럼 저 여자도 당해야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지같은 신부가 발동을 한 거라고. 3번 물론 저 여자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이럴 거 없는 막장 불륜녀들은 내연남의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 집안에 분란이 생겨 깨지길 바라면서 남자 차이다 뭐 귀걸이나 립스틱 같은 걸 일부러 떨군다고 하더라고요. 티를 내는 거죠. 4번 쓰니 보아하니까 분노와는 달리 결혼 진행할 생각인가 본데 이혼을 당한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어린 아기 데리고 차가 끊길 때까지 퍼마시고 노는 여자가 친구라는 거 그리고 그런 여자를 자기 혼자 살던 집도 아니고 예비 신부랑 같이 사는 집에 몰래 데려다 재웠다고? 설마 이런 미친 꼴을 보고도 정말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 어? 아니 악인은 도대체 뭔 죄야? 번식할 자격도 없는 여자고 또 그런 종자를 자기 신혼집에 재우는 인간이 정상이겠냐고 엎어요. 5번 쓰니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하세요. 잘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이미 거기서 잡은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라고 6번 아기 과자 봉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거 달래줄 겸 비본도 알려준 건데 여자는 경고 차원에서 그리고 쓰니를 비웃고 자기를 알리기 위한 마음에 아기 과자 봉지를 일부러 흘리고 간 거다 이거예요. 7번 다른 건 몰라도 과자 봉지 이건 100% 고의로 보입니다. 그 봉지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보통 엄마들 내 아기가 다 먹었는지 체크하고 부스러기 청소도 하거든 하물며 남의 집인데 더더욱 조심을 하는 게 이제 상정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도 어서 내 존재를 알아라 네 예비 남편이 너 속이고 뻥치고 나 들여보냈지 나는 예전부터 자주 들어왔는데 이 바보 똥 멍청아 너 그거 몰랐지 이런 싸인을 남긴 거다 이거예요. 쓰니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아 특히 이혼도 했고 애 아빠도 없으면 의지하기 딱 좋지 뭐 쓰니 도망가버리면 지가 가지면 되니까 집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저런 거야 긴장을 지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방 자체를 안 들어갔을 거고 오해도 안 받게 청소 싹 해놓고 나갔을 거라고 거기다 정말 오해하지 말라고 쪽지라도 써놓던지 나 거실에만 있었다 오해하지 마라 미안하다 청소 다 했다 이렇게요. 8번 그런 과자를 먹는 아이라면 끼캐야 돌쟁이 정도라는 건데 동창회에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고 수차 마시고 미친 지금 당장 파혼하세요. 저런 정신머리 없는 엄마와 지 예비 신혼집에 남의 여자를 재우는 정신머리 없는 남자 이 두 연놈들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을 리가 없어 파혼하라고 끌깔 9번 이거 100%다 고의로 놔두고 간 거야 애초에 정상적인 애 엄마라면 상황에 여의치 않을 경우 동창회든 뭐든 그런 술 모이면 절대 가지 않을 뿐더러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한다면 아기랑 모텔에서 자지 그게 뭐 어때서 만약 그 정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 완전히 갓난쟁이라는 건데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전부 다 미친 거야 비정상이라고 그런데 쓴이 남친이 신혼집에서 자고 가라 허락해준 걸 보고 어? 이거 조금만 더 건드려보면 나한테 너무 오겠는데? 이런 심산으로 분탕질을 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진짜 심술법 개 썩은 여자고 끌깔 야 이거는 그래요 뭐 뭐 남자 말이 맞다 칩시다 믿어주자고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의도로 친구가 너무 안 돼서 또 네가 화를 낼까봐 그렇게 한 거나 쳐주자고 그러나 딱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죠 과자봉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고의거든 실수일 수가 없는 게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그것도 결혼할 남사친 집이면 더더욱 흔적을 안 남기를 조심으로 했어야지 아니 애초에 거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일부러 쳐들어간 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악의 확률로 하지만 보통은 그렇다 그리고 그래요 저는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